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세나 시호, 아란의 전속 계약해지 후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2기를 모집한다고 밝힌 후 최근 2기 활동에 대해 전홍준 대표가 직접 계획에 대해 밝혔는데요. 어트랙트가 4월 중 피프티피프티 2기 멤버를 확정하고 6월 신곡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 멤버와 덕이버스 안성일 대표와의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동안 어트랙트에서는 2기 멤버를 모집하기 위해 싱가포르, 일본, 태국 등 해외에서 오디션을 진행했고 1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어 2기 멤버는 키나 2002년생 포함하여 5인에서 최대 7인조가 될 예정이라고 하며 데뷔조에 오른 인물 5명은 2005년생에서 2008년생 사이로 구성이 될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멤버는 전원 한국인이라고 말하며 한국계 멤버들로 구성되었고 키나의 부담을 덜기 위해 리더 없이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2기 멤버에 대해 특별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인성교육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전 멤버 3인으로 인해 전홍준 대표가 그동안의 마음에 상처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모든 회사의 역량과 초점은 PPPP 2기를 성공시킨다. 정말 실력 있는 멤버로 멋진 곡으로 멋진 스타일로 세상에 다시 선을 보인다. 여기에 모든 스태프들이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죠. 법적인 거는 변호사님들이 알아서 잘해주고 계시니까 트렌디하게 PPPP만의 색깔을 유지한 채로 세상이 나왔을 때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멤버 3인 세나, 시오, 아란 등도 새로운 소속사를 찾고 있지만 이들을 받아줄 소속사가 있을까요? 올해 1월 초에 새로운 소속사를 찾는다는 내용들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소식이 전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그동안 마음고생 후 키나를 포함한 새로운 멤버가 추가된 2기 멤버들은 좋은 활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